안녕하세요 에라잉에디입니다. 오늘은 영어학습을 방해하는 생각 1, 2편에 이은 마지막 3편입니다. 아직 1, 2편 확인 못하셨다면 이번 영상 끝나고 설명란에 링크 타고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를 학습하는데 방해가 되는 세 번째 생각은 영어와 한국어를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영어와 한국어를 똑같이 대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소리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서 영어와 한국어를 다르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영어도 우리가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언어로서 먼저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영어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한국어와 같이 언어로서 사람들에게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에 한국어가 기본 구조와 요소를 토대로 명확한 언어적 특성을 가지고 시대에 따라 변모해가는 것과 같이 영어도 많은 변화와 특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요즘은 예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한국 학습자들은 최초의 영어를 시험을 위한 하나의 과목으로 접하기 때문에 언어로서의 영어의 기능은 크게 접할 기회도 생각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물론 학습자가 선택한 것이 아닌 사회적으로 형성된 부분일 가능성이 더 크기에 안타까운 것이죠. 그럼 언어로서 한국어와 영어가 어떻게 같은 흐름을 갖게 되는지 지금부터 그 네 가지 특징을 포인트만 잡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도 고유의 문화가 만들어낸 관용 표현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돌도 씹어먹겠다 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떠오르세요? 젊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면 그만큼 젊어서 뭐든 소화시킬 나이다 라는 의미고 스스로 하는 말이면 돌도 먹을 정도로 배가 고프다는 말이 되죠. 배가 많이 고프다의 경우에 영어에도 I can eat a horse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 한 마리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배고프다 라는 뜻이죠. 언어가 형성되는 문화권이 틀려서 방향은 좀 다르지만 알고 나면 충분히 배고픔이 느껴지는 표현이죠. 추가로 팁을 드리면 이런 관용어는 재미삼아 한 가지씩 학습해도 되지만 이것만을 주되게 학습하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어를 어느 정도 구사하고 그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정도가 되면 이런 표현도 자연스럽지만 그렇지 않다면 안다고 해도 쓰기에는 좀 어색하니까요. 에라잉 채널의 관용어를 알아보고 그 관용어를 대화 속에서 연습할 수 있는 영상이 있으니까 다른 학습하시다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시대의 흐름에 따른 신조어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도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어 연락하자 라는 말을 할 때 톡하자 이따 톡해 라는 말로 표현하죠. 영어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관련 용어들을 언어에 녹여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PME 라고 하면 페이스북에서 프라이빗 메시지를 나에게 보내달라 라는 말이고 DME 라고 하면 인스타그램에서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달라 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트위터에서 글을 남겨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새가 찍찍거리다 라는 트윗을 동사로 사용하고 그렇게 남겨진 메시지를 트위트라는 명사로도 사용합니다. I just saw your tweet. 나 방금 너의 트윗 봤어. I tweeted it's time to rethink about learning English this morning. 난 오늘 아침에 영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할 때다 라는 트위터 메시지를 남겼다처럼 말이죠. 또 페이스북이 생겨나면서 우리가 친구라고 알고 있는 프랜드를 동사로 사용하여 페이스북에서 친구 맸다 라고 표현하고 프랜드에 이비를 붙여서 과거로도 사용하면 물론 반대되는 뜻을 가진 언을 사용해서 페이스북 친구를 끊다라는 언프렌드를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글을 페이스북의 친구로 추가했어 라고 하면 I added him as a friend on Facebook이지만 짧게 I friended him on Facebook이 됩니다. 언어이기 때문에 특정 사회적인 흐름 속에서 이러한 신조어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은 영어를 학습하시게 되다 보면 하나씩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실 거니까 무조건 다 알아야 한다는 부담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어도 언어이기 때문에 점점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단어들을 넣지 않고도 의사를 전달하려는 본능이 작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단순히 단어를 줄여서 약자로 만들어 소통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사 중에 그 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을 동사로 활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난 매일 아침 샴푸로 머리를 감는다. 이 문장을 굳이 영어 문장으로 만들면 I wash my hair with shampoo every morning이 되죠. 샴푸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를 감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샴푸를 동사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감다를 샴푸로 다 커버해서 I shampoo every morning으로 짧지만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메일 보내주세요 같은 문장도 Please send me an email에서 이메일을 보내다를 이메일이라는 동사를 사용해 Please email me 라고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책상 같은 경우에는 사용 목적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명사로는 책상, 뉴스 스테이션의 데스크 또는 호텔, 공항 등의 데스크로 사용되지만 동사로는 쓸 수 없으니까 그 차이를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도 한국어처럼 같은 표현이 상황과 감정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I will pay you back 이라는 말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빌린 돈을 갚거나 신세진 것을 갚겠다는 말이죠. 하지만 험악한 분위기에서 딱딱한 말투로 I will pay you back 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으로 다가가죠? 네, 복수하겠다. 당신이 나에게 했던 거 꼭 갚을 거야 라는 뉘앙스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This is great 이라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 잘 됐네, 좋다 라는 말이 되지만 이미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또 안 좋은 일이 겹치게 될 때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This is great 이라고 하면서 참 잘 됐구만 이라는 뉘앙스가 되기도 하죠. Crazy가 미쳤다라는 말이 기본이지만 대박, 쩔어의 느낌에도 crazy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문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상황에 맞는 감정과 억양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영어의 언어적 특성이 많이 노출되면 이미 알고 있는 표현으로 다양한 상황을 커버할 수 있으니 효율적입니다. 에라잉 채널에서는 미드 프렌즈 대본 분석을 통해 실생활에 많이 사용되는 패턴을 연습하고 그들의 문화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영상들을 제작해 올리고 있습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이러한 종류의 영어 학습을 통해서 언어로서의 영어 감각도 키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어도 한국어와 같이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라는 것 먼저 인식하신 후에 학습을 해나가신다면 시험 과목으로서의 영어를 대하고 학습할 때보다는 훨씬 즐겁게 그 과정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당장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있을 그 순간을 위해서 에라잉 채널과 같이 실질적으로 말로 연습해 볼 수 있는 유튜브 영상들 많이 접하시면서 준비해 나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영어 학습을 방해하는 세 가지 생각을 모두 알아보았고 나름의 팁을 좀 드렸습니다. 에라잉 채널에서는 처음과 같이 영어를 좀 더 즐겁게 바라보고 직접 연습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지치지 않고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이번 시리즈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